네, 최윤수철 대표, 박성진 대표님하고 네 달이군요. 네 달 동안 6권의 투자 명절을 같이 읽으시면서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코스죠. 정답을 드리는 투자의 책 읽기라는 코스. 책도 200권을 여러분께 현명한 투자자나 피터 린치의 위대한 월가의 영웅 이 책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그냥 서가에 책상에 항상 꽂아져 있고 또 들춰볼 만한 책이니까요. 소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신청해서 같이 저희와 함께 책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B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팀의 김현경 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많이 빠지다가 어쨌든 조금은 낙폭을 줄이면서 끝났는데 이번 주 들어서 코스닥이 한 4% 빠졌고 코스피가 한 2% 정도 빠졌단 말이에요. 우리 김현경 과장님 제가 좀 갑갑에서 여쭤보는데 왜 빠진 겁니까? 이번 주 들어서 굉장히 힘이 없어졌잖아요. 지난주하고는 좀 사뭇 다른데. 네 맞습니다. 오늘 얘기 나오기로는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하고 나서 35만 원 주가가 20만 원까지 내렸잖아요. 네,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물론 공모주 투자하신 분들이야 수혜를 보셨지만 장중에 매수하신 분들은 정말 굉장히 하루 상간에 굉장히 크게 하락을 특히 어제 상 따 하신 분들. 상 아까 따라잡게 하신 분들. 맞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굉장히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그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투자하기가 왜냐하면 1억을 넣어도 한두 두 주, 한 주나 두 주밖에 받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약간 코스닥 벤처펀드 쪽으로 자금이 많이 유입됐다고 했거든요. 오늘 얘기 나오는 것들이. 그러면서 오히려 락업이라고 해서 바로 기관들이 청약한 거는 청약할 때 6개월 락업을 걸다든지 3개월 건다든지 이런 작업들이 있잖아요. 인기 있는 것들은. 보호 예수죠. 보호 예수를 걸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 벤처펀드 자금이 들어왔는데 또 바로 환매를. 요새는 굉장히 머리가 좋으셔가지고 바로 상장 확장이 되면 바로 또 환매를 합니다. 아, 펀드 환매를. 네, 그러면 이제 펀드에서는 돈을 줘야 되는군요. 네, 돈을 줘야 되는데 빅히트를 팔 수는 없잖아요. 이제 락업이 걸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의 다른 주식들을 이제 팔 수밖에 없는. 아, 그런 메커니즘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런 얘기들이 오늘 시장에서 좀 돌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오늘 같은 경우는 그린 유즐 관련된 주식들이 많이 하락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제는 풍력 관련주가 유니슨을 기점으로 크게 또 올랐다가 하루 만에 반락을 하고. 큰 대형 호재가 나왔는데도 맥을 못 치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약세장애 전형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지금 이 시점에 이런 모습들은 아무래도 대주주 요건 강화. 3억으로 내린다? 네, 그 부분이 아무래도. 그런데 그것도 가타부타 빨리 예를 들면 당에서는 뭡니까. 이게 자리 원내대표도 그렇고 최고위원도 그렇고 이거 해야 된다고 그러고 있는데 기재부에서는 또 예를 들면 가족 합산 정도만 하고 또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혼선을 주는 것 같아요. 빨리 가르마를 좀 타줘야.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버티용은 불확실성이죠. 많이 오른 것 위주로 물량을 받는 거 보니까 안 사는 거죠. 맞습니다. 굳이 지금 안 사는 거죠. 왜냐하면 이 그린 뉴딜도 마찬가지고 당장 실적이 나오거나 당장 뭐가 아니니까 하여튼 뭐 쉬고 매수해도 상관없거든요 사실. 기관이나 이런 큰 자금을 움직이시는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시점이 중요한 거죠. 지금 시점은 제일 중요한 이슈가 수급 이슈인 거고 그 수급 이슈에서는 지금 일단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고 그 부분이 빨리 해결이 돼야 시장이 좀 안정이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금융시장에 또 무슨 펀드 문제다 무슨 펀드 문제다 그런 것들이 사실 어제인가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안에는 주식 한 주도 안 들어가 있는데 주식 한 주도 안 산 펀드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도 사실은 주식 시장에 관련된 모보적인 스탠스라든지 정책 이런 것들이 거기서 스톱 돼버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 되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그거하고는 구분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어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일단 미국 시장은 막판에 낙폭을 좀 많이 줄이면서 거의 약보합 수준에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우리 시장 아침에는 그래도 상승부를 좀 키면서 시작이 됐죠. 코스피는 0.11% 코스타가 0.14% 상승으로 시작이 됐습니다만 바로 이제 기관 외국인들이 매도가 계속 수급적으로 매도가 나오면서 바로 마이너스권으로 진입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부진한 고용지표 그리고 코로나19의 확산 이 부분이 미국과 유럽 등의 다시 재차 2차 팬데믹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은 영향을 줬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문우신 재무부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또 부양책 관련된 긍정 발언이 나왔다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요. 낙폭을 좀 줄였던 미국이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기관 외국인이 3거래 연속 매도가 나오면서 특히 기관들의 코스탁 매도가 어제는 2천억이 넘었거든요. 최근에 2천억도 넘었어요. 코스탁에서 2천억이 넘었다는 얘기는 코스피로 치면 1조 원을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대여섯 배 보잖아요. 대여섯 배. 비중 대비 생각하면 그러니까 굉장한 금액을 지금 코스탁에서 매도가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누르는 그런 작용을 좀 하는 것 같고요. 일단 최근까지 시장 대비 아웃포폼이었던 자동차 또 위시에서 전기차, 수소차, 그린유딜까지 이런 종목들이 오늘 또 낙폭을 좀 확대하는 그런 모습이 코스탁의 약세를 좀 불러일으킨 것 같고요. 반대로 정부가 지금 30만 개 공공일자리 그리고 소비 패키지 이런 걸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유통 관련주들 중심으로 한 내수주는 오늘 좀 강세를 보였다.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BGF 리테일 이런 거 많이 올랐네요. 네, 그런 것들이 오늘 좀 상승하는 그런 희비가 엇갈리는 하루였고요. 그래서 종가상으로는 코스피가 2,341.53포인트 0.83% 하락했고요. 장중에는 1.53%까지 하락을 했었어요. 낙폭을 이제 거의 절반가량 줄였습니다. 코스탁 역시 833.84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마이너스 1.26%로 끝났는데요. 장중 저가는 2.59%였기 때문에 거의 3% 가까이 내리는 걸까지 봤는데 어쨌든 이것도 한 반 정도는 돌렸군요. 네, 반 정도는 코스탁도 돌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을 보시면 코스피가 외국인이 1,729억 원, 기관이 2,018억 원 매도했고요. 개인만이 4,899억 원, 거의 5,000억 가까이 개인들이 코스피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코스피 외국인 매수로는 NC소프트와 LG화학, 하나솔루션, 넷마블, 네이버 순으로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최근에 계속해서 외국인 매수가 1위는 무조건 삼성전자였거든요. 오늘은 삼성전자가 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코스피 기관 같은 경우는 오늘 한국전력, SK텔레콤, 현대모비스, 아모레퍼시피, 한국가스공사 순으로 매수가 들어왔고요. 한국전력이 1위라는 게 좀 눈에 띄죠. 외국인도 한국전력이 매수 6위예요.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 기관이 한국전력을 동시 순매수를 했는데요. 이런 것들도 시장 약세를 나타내는 또 하나의... 약세의 표상이네요. 그렇죠. 약세 국면에서 한국전력 같은 유틸리티 이런 것들을 버티잖아요. 맞습니다. 방어주 개념의 한국전력이 오늘 동반매수로 상승했다는 부분들이 오늘 시장을 나타내는 하나의 또 증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코스탑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92억 원 매도했으니까 매도를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무려 1454억 원 매도가 나왔고요. 개인만 1716억 매수를 보였는데요. 외국인은 BH, BH 인터플렉스가 최근 강한데 FPCB잖아요. 애플 아이폰 12가 나오면서 강세가 나타나는 것이 눈에 띄고요. 휴젤, 에이스테크, 제넥신, 오스코텍, 서진 시스템, 수젠텍, 알테오전 순으로 매수가 들어왔는데 매수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 바이오 종목이나 통신장비, 5G 통신장비의 에이스테크, 서진 시스템 이런 종목들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코스탑 기관 같은 경우는 JYP 엔터 가장 많이 매수가 들어왔고요. KMH, 시젠, 아프리카TV, 에코프로, 알테오젠 순으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전체 거래대금은 코스피가 10.9조 원, 어제보다 1.8조 원 줄었고요. 코스탑도 10.4조 원, 1.8조 원 줄었던 날이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 일자리 관련된 그런 수혜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유통주가 상승을 했고 또 오늘 눈에 띄는 게 중국 베이징에서 한국관광박람회가 온라인으로 열리고 있는데 이게 16일까지 상하이, 광저우, 선전, 홍콩 등 중국의 일선 도시급들의 10개 도시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어차피 지금 당장 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행사를 계속해서 하면서 만약에 코로나19 방역이 잘 된 나라 위주로 먼저 풀린다고 하면 그럴 때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올 수 있지 않을까. 최근에 싱가포르과 홍콩이 2주 격리 없이 여행을 할 수 있게 했거든요. 그런 거 보니까 우리나라도 오늘 40명대의 확진자였고요. 중국도 요 며칠 칭타오 쪽에서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중국 전체적으로는 없다고 하니까 중국에서 만약에 중국과 우리나라와 만약에 격리 없는 관광이 가능하다고 하면 굉장한 호재겠죠. 면세점 주나 중국 관련된 주식들은 굉장히 호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코스맥스나 아모레퍼시픽 3% 이상 상승했고요. 이치안불, 롯데, 관광개발, 호텔신라 등이 상승부를 켰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가 있었거든요. 글쎄요. 주요 내용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위원회 개최에 앞서서 도심 상용차용 수소 충전소 구축 관련된 MOU 체결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같이 참여한 기관들이 지역난방공사, 현대차, SK에너지, GS칼텍스, SO1, 현대오일뱅크, 이원, SK가스. 그러니까 한마디로 휘발유나 가스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다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현대오일뱅크 같은 경우는 오일뱅크 시설을 이용해서 앞으로 수소 충전소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원이나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죠. LPG 하는 데니까. 네. 그런 데들이 아무래도 제일 인프라들이 어느 정도 갖춰졌기 때문에 가장 발빠르게 나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글쎄요. 그런 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LPG 충전소가 있으니까 그 옆에다가 공간에다가 수소 충전 시설을 넣으면 글쎄요. 공학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계산적으로는 그렇게 해보면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LPG 충전소가 일반주의소보다는 크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비슷한 체제 아닌가 싶어서 생각합니다. 그럼 이들 기업들 보시면 다 이제 어떻게 보면 SK의 화학회사들, 정형화학회사들, GS도 마찬가지고, S-OIL도 마찬가지고 현대오일뱅크도 이제 그 부산물에서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하기가 쉽다라는 부분에서 접근성이 아무래도 가장 앞서 있는 그런 회사들 같고요. 그리고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 이 부분과 관련돼서 2040년까지 연료전지 80기가와트 달성을 목표로 발전용 연료전지 수요 증가가 예상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수혜를 받는 회사들, 두산퓨어셀, S-퓨어셀, 미코 등등등 이런 회사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추출 수소 경쟁력 확보, 수소 제조용 천연가스 공급, 가격 체계 개선, 그리고 최대 38에서 43%의 가스 가격 인하.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개질수소 인프라 기술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 현대로템, 제이앤케이터, 가스공사. 오늘 한국 가스공사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오늘 7% 이상 상승했어요. 경기 방어주의인데다가 이런 재료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소 시범도시 기본계획, 수소도시법 제정 이런 거니까 수소와 전반적인 법령,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범도시 그런 것들을 지금 다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도시가 울산이나 안산, 전주, 완산, 완주, 삼척 이런 데에 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수소 관련된 신기술을 제정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어서 관심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수소 모빌리티, 수전의 수소 생산, 수소 인프라 관련된 기업 이런 부분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차 수소경제위원회 후속 조치, 오늘 이번이 2차였기 때문에 1차에서 얘기 나왔던 그런 부분에서 2021년 예산을 35%가량 증액할 거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 지원금을 더 확대하겠다. 당연히 보조금 지원금을 확대하면 현대차밖에 수소차를 지금 못 만들고 있으니까. 현대차 거네요. 당연히 현대차가 수혜를 받겠죠. 그리고 수소법 하위 법령 등을 제정하고 매출액, R&D, 투자금액 비중 등을 기준으로 수소 전문기업들을 선정. 그러니까 2030년까지 한 500기업, 2040년까지 1,000개 기업, 수소 관련된 기업들을 키운다고 정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 수소 관련된 이슈는 분명히 앞으로 폭발력이 훨씬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지만 오히려 주가가 빠지면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수소 관련된 부분이 아닌가. 그런데 문제는 미국에서 바이든 아들의 무슨 이메일 이런 스캔들이 또 터졌다고 외신에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지율 격차가 좀 좁혀진다. 또 4년 전에도 딱 요맘때 힐러리 크린트의 이메일 게이트가 터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재판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들. 바이든 쪽에서의 우려입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얘기들이 또 투자의 관점에서도 조금 헛갈리게 하고 있는 그런 주말을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DB금융투자의 김현겸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